손에 진동을 느껴봐 손에 진동을 느껴봐 느껴지지? 완전! 우와! 엄마! 나 지금 나 사실 내 팔 왔어 솔직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누웠어? 엄마! всё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날이 좋네요. 진수성찬. 그러게요. 19년도에서 22년이 됐네요. 그래도 중간기가 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47,600. 와, 진짜 맛있어. 4,600. 47,600. 네팔 음식 먹어야지 않겠어요, 그래도? 맞는데? 네팔 음식 맛있는데. 네팔 음식요? 네, 추천해 주실 거에요. 제가 달밭 맛있는데 알겠는데. 어, 좋아요. 대박. 여라기도 알아요, 여라기? 여라기, 아, 어, 알아요. 여라기 1월에 왔어요. 2월에 가다가, 그 사람 먹고 딱! 매가면 내려와요. 진짜요? 갑자기 한 명씩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운명이 많은데요. 따로 받았어요. 이제 같이 올라가다가, 그랬으면 먼저 돼요. 자, 우리가 푸닐로 갈거면, 푸닐로 갈거면, 푸닐이 울레리라는 데가 있고, 울레리 반단티가 있는데, 지프가 반단티까지 가요. 반단티로 가는걸로 잡고, 반단티 나와요, 지도에? 음, 음, 음. 우리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반단티까지 집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오랫반까지, 내신형으로 가요. 그래서, 경치가 너무 예쁜데, 내가 따닭반이에요. 맞아요, 들었어요. 간두룩, 란두룩, 여기가, 두룩두룩, 개두룩이라고, 너무 힘든데요. 나는 안 닿았어. 개단두룩이라고. 오늘은 시내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머머머머, 뭐야? 위에서 못이 떨어졌어요. 어, 뭐야? 내야 되는데, 돈? 얼마? 3년 더 이렇게 있어. 너무 급하게 탔어, 갑자기. 신기하다. 이렇게 타는구나. 급하게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봅니다. 한 5분 걸린 것 같은데? 땡큐. 볼거리가 많네. 지금 레이크 사이드, 여기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시방. 우와. 시방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으깬 다음에, 어, 떨어졌다. 이렇게, 오우씨. 다리하게. 다리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넷파리. 넷파리 위에다가, 오우. 얘 좀 뜨거워서, 좀 이따가 먹을게요. 뜨거워, 진짜. 뜨거워요? 얘네는,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팔 길는 거 봐. 안 떨어져. 아, 맞지. 얘는 저랑 갈라. 아, 근데 편하긴 하다. 그쵸? 얘네들도 한, 3500m까지는 손으로.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서, 여기 동네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거의, 마스크는 다 벗는 분위기네요. 난 어쨌든, 등산용품들을 이런 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티셔츠 구경 왔습니다. 편해 보인다, 파란 바지. 오, 시원할 것 같아. 완전 시원할 것 같아. 그러면 소리가 퍼진다고? 진동이 퍼진다고? 어. 느껴져? 아니, 안 느껴졌는데. 아닌데? 이렇게 진동이 난다. 들리지? 소리가? 진동, 사이렌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어, 들리잖아. 이 소리라고? 어. 이 사이렌 소리가? 우와. 헐. 나 이거 배웠어. 나네, 나네. 손에 진동을 느껴봐. 느껴지지? 완전. 우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로 푸는 거야. 짬 신기해. 소리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어, 나잖아. 이거야 이거. 미쳤다. 이거 용도가 뭐예요? 스트레스 푸는 용도예요? 참, 어. 참선. 와, 이거 이렇게 종류마다 소리도 다 다르대요. 너무 신기하다. 침낭을 사볼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3,500원. 몇 개 사? 2,500원. 얼마 없잖아? 덕다운? 네, 이건 믹스. 믹스? 네, 그렇다고. 와. 그리고 이 다운은, 이렇게, 다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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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침낭을 살까 해서 둘러봤는데, 뭔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는 그냥, 오리털이랑 구스다운을 믹스한 게, 25,000원 정도 한다고 했고, 하나는 구스다운인 게, 마이너스 5두까지 견딜 수 있는 거가, 6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둘러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레이크 사이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오. 어, 좀 대구한다. 야, 경치 좋다 여기. 어디? 좋다. 안녕. 어, 소 있다 소. 소 어딨어요? 소, 소 캠핑한다. 헤이. 쟤, 쟤 좋은 데서 사네? 그러니까 엄청 빨라. 여기 관람차가 있는데, 엄청 빨라요. 근데 아무도 안 타. 소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날이 덥긴 하다. 열쇠. 이게 무슨 나물까? 한번 처음 봐. 오. 와. 땡큐. 아, 좋다. 네. 포밋 발굴 벌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톳마라, 오늘 아침에 집을 어디서 방문하러 갔어요. 반다티. 밴드티. 반다티. 반다티. 배고파서, 이제 골이파니. 골이파니. 최고의 비유를 가장 좋습니다. 미들 캠. 아, 미들 캠. 미들 캠. 미들 캠. 1, 2, 3, 3, 3, 2, 6, 5, 5, 6, 6, 6, 6, 7, 8, 9, 10, 10, 10, 11, 11, 11, 12, 12, 13, 14, 14, 14, 15, 15. 그리고 상시에서 유적자의 캠프가 불편한다고 합니다. 앉아서 집을 가겠습니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말을 아직 안.. 그러니까 제주도 간다고 하고 와가지고 엄마야!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 중이라서 이걸 컨텐츠화하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받겠지? 엄마가? 안녕!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엄마 나 지금 나 사실 네팔 왔어 나 그래서 엄마 여기 지금 한인민박 게스트하우스 있어서 여기 한국인분들도 계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알았지? 나 이렇게 잘 있어 엄마 30일로 갈게 네 엄마가 근데 저 이거 제주도 간다고 할 때도 내놓은 자식이라고 내놓은 자식이네 그냥 이러고 말았어가지고 어 약간 그런 느낌 이미 포기했어 다행이다 내일 먹을 간식들과 그리고 오늘 먹을 저녁을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 타나 보네 아까보다 좀 타나 보네 아까보다 좀 타나 보네 아까보다 좀 타나 보네 아까보다 솔직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속도 누가 타? 와 클라스가 남다르구만 너무 맛있겠다 달 바시 치킨 달 바 세트가 30 360이네요 360루페 얘는 뭐예요? 아까 그거네 요거트 같은 그런 느낌 이건 이름이 뭐였지? 까먹고 싶은 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부드럽다 두께기 오 비가 지금 갑자기 포카라에 비가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등도 치고 아우성 너무 웃기다 하하하 Kerab 오 아헤 커피 빅 바다 오 아 아 커피 아 그 어차피 하 이 아묻 네 아 곁 안 하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